지난 겨울 80억 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감소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. 그런데 한 언론에선 이런 꿀벌 소멸 때문에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. 꿀벌의 감소가 꽃가루 바지에 영향을 미쳐 과일 출하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과일값이 올랐다고 주장한 건데요.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. 우선 올해 초 꿀벌이 다양한 요인으로 폐사해 양봉용 꿀벌 사육 마리수가 평년 대비 6% 정도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꿀벌 수는 수분 수요 대비 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요.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시설 면적 헥타르당 꿀벌 수는 이렇게 소폭 감소한 수준이어서 실제 작물 재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박 등 과일의 출해량이 줄어든 건 꿀벌 감소 때문이라기보다 농가의 인력 부족, 그리고 수정기와 비대기의 기후 요인 등으로 분석되는데요. 실제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수박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0.4에서 2%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